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민석 의원이 한밤중에 저에게 저주성 문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로남불이 DNA의 각인데 지각능력과 윤리감수성마저 마비된 듯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더구나 제가 협박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안민석 의원은 제차 인격 모독성 답장을 보냈다면서 사과를 거부한 이상 이런 분이 계속 국회의원을 해도 좋은지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저는 김재윤 전 의원의 죽음이 최재형 탓이라는 민주당 주당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에게 극찬을 보내며 감사원장에 임명했던 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이 됐다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사람을 죽였다라고 억지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 말고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김재윤 의원에 관련돼서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 관련해서 사망사건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2심을 거쳐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2심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당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의 학교 이름을 바꿔달라. 서울예술실용종합, 실용일 빼고 그냥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거기 학교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 학교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그래서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김재윤 의원도 관련해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1심에서 3년, 2심에서 4년을 받았는데 2심 재판을 한 것이 김재윤 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낙담했다. 김재윤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재윤 의원 사건에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 의원의 논리라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라. 또한 안 의원께서도 고인의 죽음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에게 내로남불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야권 대권 후보의 저주성 협박 문자를 보낸 안민석 의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하태경은 김재윤이가 하늘에서 주주할 것이다. 정치인 이전의 인간이 되라.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참 딱하다 등의 발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하태경 의원에게 안민석 의원이 보낸 문자가 이겁니다. 여기 이 문자를 보냈고 하태경은 김재윤이가 하늘에서 주주할 것이다. 김재윤 입장 100분의 1이라도 생각해라.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태경이가 대선 예비후보의 공적 발언에 대해 이런 저주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사과문자를 보내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대선 이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먼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밤에 안민석이가 하태경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태경은 이게 협박성 문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민석과 더불어서 송영길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밤에 누구에게 공격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다음날 딱 보도가 될 텐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역구 사업 민간 투자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사업 관련해서 민간 투자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런 걸 보면 밤에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미 일종의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달 29일에 숨진 김재윤 의원은 2015년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5,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당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는 3년, 2심에는 4년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4년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이 판결을 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계되어 있다고 해서 책임을 지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책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통사고나 이런 해상사고나 화재나 전부 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어야 할 사람인데 문재인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문재인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철거하는 공사장에서 건물이 넘어졌다. 이것도 문재인 책임이다. 불이 났다.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장이 안에서 못 나와서 순직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특정인, 특정 세력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책임론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많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런 책임론이 나왔던 것은 노무현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모든 걸 노무현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의 장난처럼 애들 구호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이 좀 잠정하나 했더니 지금 안민석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판결, 이심 판결을 했다고 그게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어불성설. 지금 안민석은 윤지호, 지금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윤지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인회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고 그런데 윤지호가 나중에 사기친 걸로 드러났고 캐나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 또한 안민석의 책임이 아닌가. 안민석의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오랫동안 안민석과 김성태가 대화를 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오랫동안 기획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팟캐스터, 유튜브 등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안민석의 기획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광부예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아주 무책임한 이런 행태가 아직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태경이 지금 안민석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수한다고 합니다. 그 기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